자, 도장변화 빠밤 뭐야 엘리트 안갈래 어 뒤져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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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짐 이제 이제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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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 사라지롱 크루단 관극복 카카 포션까지 있으면 육강량은 잡겠지 수비 수비 갱량엔 유빈 수비 지꼽 수비 잡асть 아 저점 육강량 파라그 조비엄하지 않나 아 타락하고 싶다 마법꽃커피드리퍼 마법꽃커피드리퍼 그냥 무릎 겨다 밟아 대접들 안 돼 방어가 안 돼 있네 그래도 체력은 안 깎였죠 흡열 어 큰 그림 중요한 것은 나락하지 않는 마음 아니 타격은 죽었는데 이게 대기냐 양로 불조 불조도 지금 필요 없어 보이는데 명로도 필요 없잖아 근데 필요한 게 뭔데 그러면 엘리트 가기 싫어 하지만 가야지 소돌림 빌어벗게 신세 많이 지고 있습니다 그 내신이야 그 내신이야 협력 아하 채물 나온 거 너무 좋은데 이제 뭐지움 여소 여소 보내줄 때 됐다 이거 터진단 말이야 하지만 불풍기는 반영이다 빙글빙글 빙글빙글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! 따다다다다다다다! 다시 돌고 다시 돌고 돌고 쉬운 웅웅웅 자 멜리트니까 양으로 옥스텍하자 와 쌍재물 하이 고마워 고마워 고릐 으 Its 합니다 으 와 도가리다 오박 필요함 왔는가 보디 왕 왕 왕 왕 이다 무작위자 한 개 정도? 제물님 뭐해요 저 놈 잡아 저 놈도 잡아 싸 저놈아 또 제물 먹을 것 하나도 없네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했다가 이상한 거 나오면 손해 아님 오호호호호 오호호호 오오오오오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아이 예 드롭킥 쓸데없는데 취약이 없는데 드롭킥을 얻었음 하지만 혈안이라면 추락 이벤트로 개같이 멸망 추락에 드롭킥뜩을 디네수가 할게 추락 이벤트 검을 꽂는다 드롭킥 크롤라벤은 신이야 롤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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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 진화쓰는게 낫긴하겠다 아 근데 업보가 더 나은데 업보주셈 안먹어 업퍼로 바꿔주세요 업퍼로 바꿔주세요 업퍼로 업퍼로 안 때려도 알아서 죽는 업퍼로 킹시병 재물이 세갠데 감시병 어디다 쓰냐 재물이 세장이여도 나와야 모베다 자 재물 더 많이 썼어 작작 쓸걸 마법꽃 있어서 세울 수는 있지만 얘가 그냥 향로오프스텍이 더 낫겠다. 아 휴 개꿀 의자에 두려움이란 없다. 악마의 영혼을 판 아이언클레드가 666골드를 갖게 된 사연은? 이쇽빠숑뽀숑 안 돼 죽는다 안 돼 그 어둠의 봉이나 줘봐요. 어둠의 봉이 이제 그냥 아이언클레드 아이언클레드 레전드 한편 찍었는데 웬만한 애들은 원턴킬 나겠다. 아니 숫돌 뜬건 좋은데 여기서 강화하면 되는데 아이언클레드 으악 750 하늘 하늘 나 하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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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Goodbye 제물 숟가락 제물 숟가락 제물 숟가락 진짜 너무 강해 서훈을 해도 될 정도로 뭐 맨날 하는거죠 얼마? 다섯번 떠돌뻔했네 다섯번 떠돌뻔했네 다섯번 떠돌뻔했네 다섯번 떠돌뻔했네 다섯번 떠돌뻔했네 다섯번 떠돌뻔했네 모기한테 물려도 이거보다 나쁘겠다 모기한테 물려도 이거보다 나쁘겠다 다섯번 떠돌뻔했네 근데 이제 뭐지? 여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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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앗, 심지한테 맞았어. 아클 너무 불쌍해, 심지한테 맞고. 아클 너무 불쌍해. 뭔데 이게? 이게 아클이지. 아클 너무 불쌍해. 아클 너무 불쌍해. 아클 뽑더니 나 왜 때리냐면서 몸통으로 갖다 박았다니까요. 전 저 사람 한대도 못 때렸어요. 내 깎인 체력이 증거야 인마.